안녕하세요. 지블리스입니다. 놀러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온라인 면세점에서 혜택받는 법이랑 몇 가지 추천드릴 제품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면세점마다 적용되는 혜택과 할인율이 달라서 물품별로 할인율을 비교해서 결정해도 좋은데요. 저는 젠틀몬스터를 사기 위해서 롯데면세점을 이용했습니다. 일단 쿠폰을 받기 전에 등급을 올려줍니다. 실적이 없어도 통신사나 각종 멤버십으로 인증이 가능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LG유플러스, KT, L포인트 등 여러 가지 혜택으로 등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사 상품을 구매했을 때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기본 적립금이랑 추가 적립금을 받으면 되는데 기본 적립금은 매일 자동으로 적립이 되고 추가 적립금도 구매 금액에 따라서 별도로 추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브랜드 제품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화장품,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적용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휴포인트 혜택도 있는데요. 요일마다 받을 수 있는 곳이 달라서 꼭 확인해보시고요. 저는 네이버 포인트 연동했습니다. 결제할 때 한 번 더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요. 카카오페이 머니는 매일 받을 수 있었고요. 또 뭐 하나하나 쿠폰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혜택 한 번에 받기를 누르면 한 방에 다 받을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도 비슷한 방식으로 등급을 올리고 유니버스 클럽, 통신사 여러 가지 여기도 기본 적립금 추가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적립금 별도로 제휴 캐시도 요일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쇼핑 지원금 면세 포인트 밖에 여러 방법으로 가능했는데요. 문자 소심도 동의하고 출국 정보도 등록하고 저는 이번에 유니버스 클럽 회원에 가입해서 매월 나오는 지원금을 이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제 단계에서 수단별로 할인받을 수 있고요. 필라 면세점도 등급 올리기, 적립금 받기, 포인트 받기, 출석 체크, 결제 할인까지 거의 같은 순서대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젠틀몬스터 선글라스입니다. 온라인으로 면세점에서 롯데 면세점에서만 구매 가능했고요. 수정에 있는 매장에서 팔레트를 착용해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 깔끔한 스퀘어 형태의 선글라스라서 부담없이 자주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196불로 현재 환율 적용하면 26만원 정도인데 공식 홈페이지 가격은 28만원 정도예요. 팔레트 01은 스몰 사이즈도 있는데요. 스몰인 줄 알았는데 기본으로 샀더라고요. 그리고 휴양지에 가시는 분들은 수영복도 구경해보세요. 적립이나 할인율도 괜찮아서 많이 입지 못하는 수영복을 사기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샀던 수영복은 비키니 밴더 프릴 원피스 비키니입니다. 수영복을 과감하게 입지 못해서 항상 원피스나 바지를 찾아서 구매하는데 이 프릴이 군사를 참 잘 가려주는 것 같습니다. 꽤 큰 조절도 잘 되고요. 삼각팬티가 아니라 속바지라서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는 팩을 쟁여와야 합니다.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5개에 19,800원으로 가격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데요. 10개에 22,000원으로 거의 반값습니다. 위아래로 나뉘어서 붙이고 이쪽은 좀 투명한 재질로 조금 더 얇고 아래쪽은 더 두껍고 쫀쫀한 재질인데 턱 아래까지 팩을 붙여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분일진 모르겠지만 사용하고 피부가 좀 일주일 가까이 건조함이 잘 안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비타민 에센셜 마스크는 30매에 20,000원대라는 진짜 싼 가격에 구매했고 거의 매일매일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이건 프리메라 알파임베리 워터리 크림입니다.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또 그렇다고 무겁지는 않아서 발림성도 괜찮고 촉촉함도 오래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C, 비타민홀이 합쳐져서 비타티놀인 거 이름처럼 브라이팅을 목적으로 구매했는데 스파은 눈에 띄게 밝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녁에 스킨 바르고 발라주고 있고요. 두 개가 들어있어서 엄마랑 저랑 하나씩 4초 정도 사용했는데 트러블도 안 나고 이번에 조금 더 꾸준히 더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라면세점인데요. 악세사리도 더블리 컨셉이나 29cm에서 쿠폰을 적용하는 것보다 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두 개로 되어있는 줄인 줄 알았는데 일체로 붙어있는 디자인이었고요. 한 줄은 비즈로 데이지도 귀엽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하트참은 길게 내려오는데요. 다양한 비즈색으로 여름에 착용하니까 포인트가 되는 듯 했고 나중에는 이쪽에다가 연결고리를 사서 분리를 해줘가지고 하나씩 단독으로 착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파은 출발 몇 시간 전까지 주문을 완료해야 하는 온라인 면세점 전용 상품이 많으니까 시간도 꼭 확인해보시고요. 저는 장바구니 넣어놨다가 놓쳤습니다. 술 자주 마시는 분들은 꼭 구비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트윙 형태 말고 아략 형태는 해외배송으로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했는데 면세점에서는 품절이 아닐 때 잘 노려보시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재고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사오시고요. 5박스 구성에 1박스는 5달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싱가포르 여행할 때는 트윙 형태로도 사봤어요. 알약 형태가 품절이더라고요. 다음은 보스 헤드셋입니다. 동생이 구매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조금 환율이 지금처럼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여서 공시가격보다 10만원 정도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28만원, 29만원쯤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쿠팡에서는 31만원 정도 하고 있어요. 신세계 면세점에서는 귀걸이랑 반지를 샀습니다. 귀걸이는 갠비블링의 트위스트링 골드링으로 가을에 차기가 좋은 그런 귀걸이였고요. 반지 3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 프리모떼 디바링 세트를 샀습니다. 둘 다 반값 정도의 가격으로 정립금 등 혜택을 받고 샀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싸다 보니까 액세서리는 면세점 올 때마다 한 번쯤 구경을 해볼 것 같습니다. 또 듀이슬팩도 샀는데 롯데면세점보다 할인율이 더 좋았어서 18,000원대로 1 플러스 1으로 구매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